네 오늘 여러분 4월달의 시작입니다 오늘이 4월 1일이 만우절이라고 해서 그런지 아침에 제가 맥도날드에 갔더니 커피가 커피 음료가 다 안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만우절인가?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료가 안 되니까 물밖에 못 준다고 해서 당황했었는데 4월달 벌써 우리가 꽃도 벌써 원래보다 빨리 핀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벚꽃이 너무 잘 펴가지고 여러분이 좋은 주말 또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은 제 수업은 거의 99%가 다 사이브로 들으시기 때문에 사이브로 들으시는 분이 이 수업을 들을 때쯤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주에는 벚꽃이 절정이니까 월요일날 꼭 좀 보시길 바라고요 화요일 수요일은 비가 온다니까 비가 오면 또 아쉽게 또 떨어지니까 여러분이 잘 좀 기분전환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4월달의 첫 시작인데요 우선 생화학부터 여러분 강의 스케줄에 나와 있는 것도 한 번 생화학부터 우리가 한 번 보겠습니다 생화학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작년에 출제가 거의 안 되다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많이 실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금년에는 출제가 안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생화학은 소화 과정이 아닙니다 영양학은 소화입니다 소화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거대 분자를 작은 분자로 만드는 것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만드는 것이 소화입니다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로로 만드는 것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만드는 게 소화입니다 소화가 바로 그렇다면 대사는 뭐죠 그 소화돼서 나온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당 소화돼서 나온 아미노산 소화돼서 나오는 지방산과 글리세로를 갖고 우리가 첫 번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두 번째는 새로운 거대 물질을 만들기 위한 전구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대사 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화를 하는 목적은 대사를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소화를 해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단당류가 나오게 되고 아미노산이 나오게 되고 그걸 갖고 우리는 에너지를 얻게 되고 새로운 거대 분자 깨끗한 거대 분자 어떻게 보면 신선한 거대 분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대사 작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라고 하는 것은 ATP를 얻기 위한 분해 과정도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거대 분자를 만들기 위한 합성 과정도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고 그런 분해와 합성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대사 과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섭취한 화합물을 적절한 형태로 전환 이용해서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과정이다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생명현상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생명현상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생명현상을 유지한다 우리가 생활할 때도 어때요?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는 것 같지만 그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밥만 먹고 사니? 옷도 사야 됩니다 휴대폰도 바꿔야 됩니다 그러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다 대사 과정에 포함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합성 대사와 분해 대사가 서로 짝지어서 일어나는 것이 대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ATP를 만드는 이런 대사는 생물체 내에서 에너지의 흐름이다 에너지 대사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흐름이다 즉 에너지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최종 유통 매체는 ATP라는 걸 선택했다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에너지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에너지의 유통 매체는 무엇이라는 거죠? ATP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일본으로 미국에서 유럽으로 달러가 가지만 지구 전체를 보면 어때요? 변함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ATP를 자유에너지의 보편적 유통 매체로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ATP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죠 갖다가 맡기고 찾고 가기가 너무너무 편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면 은행이라는 걸 찾게 되고 물론 지금도 여러분이 은행을 많이 이용하지만 은행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은행에 제일 좋은 점은 뭐예요?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예금한 다음에 바로 뺄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 간의 거래를 하다 보면 신경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안 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행은 그럴 일이 없어요 은행이 망하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ATP가 그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인산을 이용해서 갖다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내놔 그러면 바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잘 내놓으니까 믿고 맡기게 되는 거고 이것이 ATP의 특징이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웠습니다만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을 떼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이온이 바로 마그네슘 이가이온입니다 마그네슘 이가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이 아는 ATP가 가지고 있는 인산결합을 떼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그네슘인 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함께 움직이는 미네랄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ATP가 방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방출되는 것은 자발적 반응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돈을 쓰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은 자발적 반응 자발적 반응이고 자유에너지는 감소한다 자유에너지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올 일이 전혀 없으니까 왜냐하면 자유에너지가 나오면 또 물리화학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드리고 방출은 자발적 반응이고 자유에너지는 감소가 됩니다 자유에너지는 감소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줘요 자유에너지가 감소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무질서도가 증가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또 얘기가 이상해지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하철을 타면 여러분 어때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자리에 앉아있게 서 있다가 그 다음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앉아있다가 옆에 칸에 비면 즉 공간이 넓어지게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 비행기 타면 그래요 비행기 탈 때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 옆자리에 사람이 없기를 바라죠 그러다가 또 원하는 것이 뭐죠 그 옆자리도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탄 라인에 사람이 없으면 사람은 비행기가 떠나서 좀 있다 보면 누워서 잡니다 그것이 바로 무질서도가 증가해요 무질서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무질서가 증가하는 거 이것이 바로 원래 자발적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무질서도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죠 아주 옷 잘 입고 하시는 분도 집에 가면 출인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정우성이가 나오는 것은 양보했고 있을까요 그렇게 못 삽니다 사람은 바로 그 얘기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도당이 있습니다 탄소가 6개 수소가 12개 산소가 6개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게 된다 태운다 우리는 태운다는 것은 산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여섯 분자의 오투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태워지는 거예요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이 포도당을 얻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이었죠 포도당을 얻기 전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소화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소화를 배우는 건 아니죠 따라서 그 윗단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탄수화물이 있었죠 다당류가 있었죠 이것이 소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단당류가 만들어지는 것까지가 소화다 그런데 소화돼서 만들어진 이런 단당류가 분해돼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에너지가 감소되는 쪽으로 하게 되면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 자유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잠재력이에요 잠재력이 점점 줄어들어요 잠재력이 줄어들면서 뭐라고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에너지를 쓰고 나면 뭐죠? 여러분이 기진맥진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너지가 다 소진됐으니까 그래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푹석 쓰러지는 거죠 어우 힘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마 영양교사로서 어제 근무하시는 분들 아마 영양사로서 어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되게 힘드신 분이 많았죠 어제 파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시고 지금 제가 저한테 매일 오신 분 보면 재임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굉장히 어제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에너지가 나오는 것은 바로 산화의 과정이다 산화의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CO2가 나오게 됩니다 산화하게 되면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낼 수밖에 없고 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는 어느 단계에서 나오냐 이 물은 어느 단계에서 나오냐 그 과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생화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의 흡수는 뭐냐 에너지의 흡수는 바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이죠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 어떻습니까? 정말 하기 싫습니다 비자발적 반응이죠 에너지의 흡수는 비자발적 반응 하지만 비자발적 반응으로 억지로 공부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실력은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잠재력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자유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표현해요 자유에너지는 다르게 말하면 잠재력이에요 여러분의 잠재력은 증가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응은 비자발적일 수밖에 없죠 공부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상한 분이죠 에너지의 흡수입니다 이 에너지의 흡수를 우리는 어딘가에 보관해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범해 은행에다가 예금해두는 거죠 반드시 이런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하는데 그 보관하는 장소를 전 세계적으로는 그 유통멸체를 달러로 정했잖아요 북한에서도 달러하면 좋아하죠 심지어 캐나다에서도 달러 달라고 합니다 캐나다 달러가 있는데도 외국 관광객에 가면 꼭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지갑에서 달러가 보이면 달러로 내면 안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캐나다 사람도 그러니까 미국 달러에 바로 미국 달러가 선택된 것처럼 우리는 ATP를 선택했어요 ATP를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ATP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불렀죠? 핵산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ATP는 핵산이다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뉴클리어 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다 뉴클리어 타이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ATP니까 염기가 뭐예요? 아데닌이죠 또 뭐라고 했다고요? 오탄당이 있어요 그다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인산이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기의 종류에 따라 ATP도 되고 GTP도 되고 CTP도 되고 이 염기의 종류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퓨린 염기와 피리미딘 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퓨린 염기가 만난 맛을 더 내게 된다 퓨린 염기는 바로 아미노산, 글루탐산에서 만들어지게 된다 피리미딘 염기는 아스파르트산에서 만들어지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리보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옥시리보수도 있다 리보수가 있으면 RNA가 되고 대옥시리보수가 있으면 DNA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산이라는 것을 갖다 붙였다 인산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주머니입니다 열량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인산과 인산 사이 결합에 열량 주머니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산이 세 개에 있지만 열량 주머니는 두 개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인산과 인산 사이에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인산과 인산 사이에 우리는 열량을 갖다가 담가 놓습니다 보관합니다 그랬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거죠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택하고 있는 대사 과정에서 에너지로 흡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결합도 잘하지만 떼어낼 때도 너무너무 잘 떼어낸다 이거죠 여러분들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 어때요? 잘 빌려주는 친구는 뭐예요? 돈을 빌린 다음에 그다음 날 고마워 잘 썼어 이렇게 아무 말 안 해도 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돈을 빌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잘 이렇게 얼굴을 피하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습관이 있는 애들도 있어 그런 애들은 다음에 빌려주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냥 만 원 떼었다고 생각하지 이런 친구도 있고 끝까지 약을 나서 받는 친구도 있고 대사 과정인 전자전달계에서 자유에너지가 방출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 과정인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게 돼 전자전달계 바로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활시간에 배운 첫 번째 단계에 뭐라고? 해당 해당 과정 그다음에 바로 TCA 과정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온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전달 물질이 말 그대로 전달되는 과정이 전자전달계입니다 그러니까 3단계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되는 겁니다 이 전자전달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그동안 모아놨던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해당 과정 TCA 회로 과정에서 준비해뒀던 그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물론 해당이나 TCA 회로에도 일부의 칼로리는 일부의 ATP는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 나오질 못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스를 짤 때 마지막까지 액기스를 확 짜내는 과정이 바로 전자전달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뭐라고요? ATP가 만들어집니다 ATP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에너지가 방출되어야 됩니다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방출되어야 새로운 ATP가 만들어지죠 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에너지가 방출된다 여러분의 잠재력이 방출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잠재력이 방출돼서 나와서 ATP가 합성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델타지, E0 이런 건 아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그 전자전달계의 물질, 높은 에너지 가진 전자전달 물질을 우리는 NADH라는 걸로 선택했다라는 아니면 FADH2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많을 때는 NADH를 쓰고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집에 라면 끓일 때 보면 좀 큰 그릇 있고 작은 그릇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먹을 땐 작은 그릇, 그렇죠? 그다음에 둘, 셋이 먹을 땐 좀 큰 그릇, 우리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좀 맨날 그렇지만 어제 들어갔더니 라면 한 숟가락 먹겠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본인이 끓이고 있더라고 라면 한 젓가락 먹어서 내가 단호하대, 싫어 그걸 참느라고 되게 힘들었죠 그래서 갑자기 아마 그걸 봐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NADH라고 하는 걸 우리는 선택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는 것처럼 FADH2보다는 NADH는 에너지 전달 과정이 조금 더 한 단계 더 있다 그 얘기는 한 단계 더 높이 있다 한 단계 더 높이 있으면 어떨까요? 수력발전소처럼 물의 높이가 높으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FADH2보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관련한 비타민을 알아야 되겠죠 FADH2는 무슨 비타민? NADH는 무슨 비타민을 가지고 있다? 무슨 비타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바로 비타민 B2와 B3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얘가 활성화되고 어떻게 얘가 효소의 성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 물질의 이름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수용성 비타민에서는 출시하는 문제의 특성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용성 비타지원